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사이드 원점퍼 스텝을 느린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 하나, 둘, 하나 하나, 둘, 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넷 하나, 둘, 다섯 하나, 둘, 여섯 하나, 둘, 일곱 하나, 둘, 여덟 하나, 둘, 아홉 하나, 둘, 열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넷 하나, 둘, 다섯 이번에는 뒷모습을 느린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